안녕하세요. 궤나니아 원장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화병의 다섯 번째 시간으로서 화병의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병의 정의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말을 못하는 상황과 겹쳐져서 소화기 증상이 생기고 그렇지만 정상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화병에 대한 정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화병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안 당하게 하려고 하면 직접 당사자하고 해결을 하면 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하면 좋지만 억울하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위반 타위반으로 내가 억울한 상황에 빠져드는 겁니다.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 간에 특히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내가 친한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나의 업장 내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억울한 일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것을 안 생기게 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억울한 일은 발생을 하게 되고 거기서 두 번째가 말을 못하게 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화병의 제일 핵심은 말을 표현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관계에서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그 억울함을 만드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특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람도 잘 바뀌지 않고 저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런 상황이 충돌이 오면 끊임없이 그것이 반복이 될 겁니다. 거기서 이것이 말했듯이 나의 감정 상태가 짜증이 나고 분노로 가는 그런 단계를 안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한테 직접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왜 하지 않느냐고 하면 당사자가 그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거로 인해서 표현을 하면 해서 내가 당할 현실적인 그런 불이익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기에 개입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가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 형제간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이렇게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친구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나 우리 형제를 몰라야 모르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순전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소위 말하는 뒷담화인데요. 뒷담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찌 됐건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인생에 개입을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하고 무엇이 제일 억울한지 그 사람이 나의 의견을 무시해서 억울한 건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나는 잘했고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자꾸 책임을 내한테 증가하는 건지 그리고 자기의 의무는 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만 이용하고 나는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의무만 너한테 자꾸 해당이 되고 잘한 것은 그 사람이고 잘하는 것은 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지 않을 사람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면 그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보고 혼자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면 어찌 됐든 표현을 하게 되면 그 이야기를 나 자신이 듣게 됩니다. 계속 그러해 나의 억울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왜 억울해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고 내가 나의 목소리를 자꾸 들어서 나의 문제에 대해서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 내가 왜 억울한지에 대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 견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은 큰 나를 괴롭힐 뜻은 아니지만 각자의 스타일은 다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이 맞는 사람도 있고 감정이 교류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서로 감정을 긁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걸요. 아 그래서 나는 저런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내 감정이 상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음에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좀 적게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나도 심각한 얘기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표현을 하면 좋지만 그리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냥 공감해 줘. 들어주는 거죠. 그냥 해결책을 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들으세요. 아 그렇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노? 해결책은 뭐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있잖아. 자꾸 이렇게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공감돼 주는 얘기를 추임새를 좀 넣어주면 됩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해결은 결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두 번째 시간에 이 해마의 기억되는 장기저장 기억장치에 내가 억울했던 게 기억에 서서히 옅어지게 됩니다. 자꾸 내가 그런 분노가 되는 있잖아요.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내가 편안함으로 인해서 내가 자꾸 듣다가 보면 점점점 내가 왜 그렇게 억울했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뇌가 그 이야기를 자꾸 듣다가 보면 내가 내 입으로 하는 얘기를 내가 듣다가 보면 뇌가 좀 진정이 됩니다. 제 경험성. 그리고 나의 뇌가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제는 화가 좀 덜 납니다. 물론 화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생각되어지는 억울한 상황이 하루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되던 것이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 년에 한 번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억울한 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소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화가 좀 덜 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또다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약간 내가 인격적인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은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표현을 당사자와 그리고 그 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사람한테 표현을 해버리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해결은 내 스스로 합니다. 내 스스로 해야 되고 그것을 내 스스로 혼자 말이든 내가 얼마나 많이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 생각이 안 날 때까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일단은 억울하고 표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한 부분은 일정 정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자신이 오래 기간 동안 그렇게 억울했던 부분에서 좀 벗어나서 오히려 현실을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상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